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전에 저 광고 들으셨죠? 추석에 우리 청취자들의 신청곡만으로 꽉꽉 눌러 담은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성환 씨도 한 곡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행간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엊그제 김우중 전 대그룹 회장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대우그룹 기획해체설, 대우자동차 헐감매각설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도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중 반격한 한국 GM 사장.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GM의 호샤 사장이 김우중 전 회장을 어떻게 비판했다는 겁니까? 어제 경남 창원에서 다마스와 라보를 다시 생산한 걸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관심거리가 드니까 대우자동차 헐감매각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호샤 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가 2014년이다. 저도 2028년에 한국에 다시 와서 자서전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14년이 지나서 회고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고록 성격에 대담집을 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많으니까 나도 14년 뒤에 자서전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비꼬는 의미가 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당신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나도 14년 뒤에 당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의 자서전을 내겠다. 할 말 정말 많은데 일단 참겠다. 네. 그렇죠. 호샤 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이 경제관료들의 기획에 따른 것이다. 해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 역시 자신의 판단 실수, 손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비꼬으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무책임한 경영자의 행태다. 자 김우중 전 회장, 한국 GM 사장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 전 회장은 GM이 대우자동차를 거의 공짜로 인수했다. 당시 기업 가치가 110억 달러였는데 4억 달러에 사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GM 측은 가만두면 파산할 기업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지금의 기업으로 키워놨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엉뚱한 소리냐. 또 당시 경제관료들은 당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호샤 사장의 말만큼은 전국을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전국을 찌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김우중 전 회장이 무책임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느닷없이 대우그룹 기획회체소를 주장을 하는데 일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김 전 회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김 전 회장이 무리한 차익 경영으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정말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정도였잖아요. 여기서부터 IMF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국민혈세 20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로 부하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을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해외로 갔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98년 8월 신병을 이후로 유럽으로 출국한 뒤에 무려 7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벼료배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어떤 게 있었어요? 8이 한 저택에 칙거 중이다. 아프리카 수단이 사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수단 대통령이 보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경영의 규제가 아니라 도주의 규제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소문들이 무성했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나는 억울했다.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려면 피눈물 쏟는 임직원 국민에게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석고 대제부터 하고 다만 그때 정치적으로 대우그룹이 해체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못이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상 일단 맞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저는 김정 회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법률적인 문제부터 깨끗하게 먼저 해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뭐가 걸려있죠? 김 전 회장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17조 9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조 9천억 그러네요. 17억 원도 아니고 17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17억 원만 추징금 내지 않아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폐가 망신합니다. 17조 원을 안 내고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추징금을 원천 무효다 이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김 전 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두환 법 얘기 나올 때 김우중 법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말이에요.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지. 김 전 회장 대우그룹 어떻게 경영했습니까? 김 전 회장이 해체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대우그룹을 제대로 경영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점이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식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해외 법인만 설립하면 온갖 편법 동원해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익금을 끌어다 썼고요. 분식회의를 통해서 이 돈으로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17조 9천억 원을 받은 거거든요. 김 전 회장이 만약에 이렇게 분식을 하지 않았으면 대우그룹이 망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 전 회장이 기업 경영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200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년 만에 또다시 징역 1년에 실용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추징금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1천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이었습니다. 횡령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00억 원대 김 전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베트남 골프장. 이것 때문에 다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들 돈이겠느냐 이런 거죠. 아버지한테 설렁한 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이 말을 누가 고지곧대로 믿겠습니까? 마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소원에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와서 난 떳떳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야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소리로 들리지 않겠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때 돼서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우중 회장의 눈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씨 행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뵙죠.